한글자막 by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평생 남 뒷조사에서 감옥을 쳐놓은 검찰 출신이다. 아니 검찰이 뭡니까 감옥에 간봉에 나쁜 놈들 감옥에 쳐놓는 이 검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했으면 그동안 임무수행을 참 잘해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평생 남의 뒷조사나 해서 감옥에 쳐놓은 검찰 출신이 좋은 정치를 할 것으로 애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집권 초에는 조금 더 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맹비난했다. 이게 김성주라는 친구입니다. 1964년생인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 선거는 정상적이었나. 우리가 통상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는 다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조사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성주 의원이 당선된 전주시 병사례입니다. 제가 단정적인 입장을 하겠지만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생당의 정동용 후보 여러분들 김성준 후보가 대결한 것이 전주시 덕진구인데 여러분 이 표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전남 전북에서는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전라북도 임실. 그런데 전주시 덕진구 여러분들 지역구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민생당으로 출마한 정동용 후보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로 옮겼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여의도 김성주 플러스 6.2 이런 값이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혁신동 플러스 5.7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값은 차익값 이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조촌동은 플러스 9.6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송천 2동은 플러스 4.1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송천 1동은 플러스 12.8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정동용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정동용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부로 넘어간 것으로 의심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대체적으로 사전투표가 없었지만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동용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사는 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남 전북의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이 바로 김성주 후보와 정동용 후보가 맞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시 또 전주입니다. 이상직 후보. 문재인 정권 안에 크게 여러분들 입신 출시했던 이상직 위원이죠. 무슨 비행사를 운영했던 분이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거든요. 이상직 후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상직 후보가 보시게 되면 또 다르죠. 이수진. 그러니까 이수진 후보의 표를 빼와서 이상직 후보의 표로 옮겼다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상직 플러스 6.8, 플러스 6.7, 플러스 6.9, 플러스 7.4, 플러스 8.3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모든 동에서 여러분들 9개 동에서 다 여러분들 바로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가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지만 이 이상직 후보처럼 특정인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없이 고창구 사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전주시 완산군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조금만 밀어주도 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실히 이기는 거죠. 또 한 지역이 여러분들 목포시입니다. 박지원 후보하고 여러분 김원희 후보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항상 여러분들 적은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민생당도 다 이런 마이너스 한 표 한 표 빼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후보는 목포시 부주동 플러스 9.1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감동 플러스 6.3 이런 값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플러스 8.9 박지원 후보를 떨어뜨려야 될 것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선거로 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진 그런 지역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군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라남도 고흥 보승 장흥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선거대위타는 사전투표 조작하면 그대로 그냥 다 포착이 됩니다. 또 한 지역이 심상정 후보는 전혀 손을 안 댄 겁니다. 고향시 덕양군데.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는 넘겨줬는데 심상정 후보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댄 거 있죠. 심상정 후보도 다 알 겁니다. 선관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끼리끼리 뭐죠? 봐줘야 될 사람들은 확실히 손을 대지 않는구나 하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아마 심상정 후보의 경우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손을 안 댄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고향시 갑에서 계속 당선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라남도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는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만 이 박지원 후보와 김원희 후보를 보게 되면 전라남도 목포시는 이것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지원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주 후보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밀어준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평생 그냥 남 뒷조사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한 사람 김성주 후보도 정동류 후보를 확실히 이렇게 낙선시켜야 정치적으로 제기를 끊겨야 되는 거죠. 송천 일동은 정동류 후보는 마이너스 12.2%입니다. 김성주는 12.8%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한 거죠. 김성주 후보는 평생 남 뒷조사에서 감옥 쳐는 것이 검사인데 검찰은 그렇게 하라고 뭡니까?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예금으로 봉급을 주는 장소지 않습니다. 자, 예금으로 봉급을 주는 장소지 않습니다. 1번째, 예금으로 봉급을 주는 장소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장소지 않습니다.